첫 번째 한미고 1학년 김선우 군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생겼다 안녕하세요 한림예술고등학교 1학년 김선우입니다 저는 랩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우승 목표로 하고 나왔고요 2학년 김선우 그냥 딱 연예인 지망생이라고 대놓고 써 있고 연습생 같았어요 아이돌을 할 것 같은 아이인 것 같아요 꿈은 1차적으로 일단 아이돌이 되는 거고요 아이돌이지만 랩 쪽에서도 완전히 인정을 받고 아티스트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그런 아이돌 래퍼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돌 준비하는 사람들이 정말 힙합을 진정으로 한 번이라도 생각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 힙합이 대세니까 힙합 좀 이렇게 해가지고 떠야지 이런 마음을 저는 사실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있으면 남은 안 되죠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다 식기지 다 식기지 너도 너 phải 한심하지 제대로 박티도 못하는 박치는 밖으로 밖으로 방송이나 해 돈도 버이 안 돼 돈으로 애는 거 sudden 난 반쯤 성공한 그래서 내 실력이 곧 팩 반발 불가 박 절대로 박자 쌈 박자 버리 안 돼 돋보이는 거잖아 난 반쯤 성공한 커서 내 실력이 곧 페이 반박 불가박 절대로 박자 쌈 박자 따윈 필요 없어 더 해박자 그래 맞아 이건 막장 뭐 예 나는 피해 막장 사람들이 물어봐 내 친구야 Who the hell are you? 난 아주 나이스한 세븐틴 고등학생 어쩌라고 멋대로 불러보자고 우린 어려 또 마침 매칭 위케이션 필요 없어 우리의 텐션 거북을 뚫고 나가는 우리의 텐션 사진 찍는다 처음에 여기 보면은 써져 있는 게 있어요 뭐 연예인 지망생 이렇게 솔직히 편견을 갖고 봤어요 처음에 이제 나와서 랩을 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잘한다고 느꼈고요 정말 오랜만에 엄청난 재능을 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에만 색깔이 독특한 색깔이 있고 그러니까 표현하는 걸 잘하면 그게 더 펄스거든요 그 첫 친구가 그랬어요 가장 어떻게 봐 서울군련 예술국 1학년 문 지혜 여러분 ?! 고마워 고마워 안녕하세요, 서울공예술고등학교 영국영학과 1학년 문지효입니다. 샤샤샤 그분 고등랩북 티저 영상 올라올 때 맨 마지막에 샤샤샤 예쁘시던데요? 지역 underest Andy 샤샤샤 샤샤 하셨던 분은 진짜 모델 같으시더라구요 아 맞습니다 아침에도 보고 왔습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도 보고 자요 이상형님 번호라도 어떻게 한 번 친구들이랑 보다가 랩을 좋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랩을 귀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샤샤 예고편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응원한다고 말씀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많이 부족하지만 그만큼 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화이팅! 솔직히 그 외모에 랩을 잘하면 슈퍼스타가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했죠 비트 주세요 제가 동영상으로 랩을 먼저 들었다 했잖아요 처음에 랩을 두 마디 듣고 아 맞아 이거야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 외모에 랩을 두 마디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그 외모에 랩을 두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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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소름 돋았어요 하실 때 왜냐면 무조건 1등이다 생각했어요 오, I like it! 저는 네가 해, 나 면허 없어 아직은 어린애, 또래 애들은 생각이 어린애 철 좀 들어, 무겁지 못해, 왜 날아다녀 I'm Iron Maid, 토니 스타케의 간지를 이어받아 내 존재 자체가 무기지, 여자를 다 죽이고 다녀 듣고 진짜 좀 충격받았고 우와, 그냥 다르다, 그냥 멋있었어요, 솔직히 진짜 멋있었어요 회색 천마리인데, 소름 돋았다고 회색 천마리인데, 소름 돋았다고 회색이 3등이면 저게 너만한다는 거야 저게 너만한다는 거야 저와 같이 지방에서 음악하다가 서울 올라와서 혼자 음악하고 있는 형들을 제가 데려왔어요 그래서 네, 저랑 같이 음악하는 형들하고 재밌는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나는 원래 하던 사람들이랑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걸 되게 인정해요 약간 라이트 형제들이 처음에 비행기 만들 때 모습 같은 느낌 뭐가 아직 가공되지 않은데 그냥 저 모습이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이 마음을 되게 높이 사요 결승전에서 친구들을 데려온 것도 진짜 멋있어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 하면서 그렇게 놀라는 것보다 이 형들이랑 저가 만든 음악을 듣고 와, 이 음악 하면서 놀랐으면 좋겠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더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진짜 진짜 가사 사거리 틀린다 드려야겠다 돌아갈 수 있는 옆에서 063에서 건 위로 변하고 그에 따라 내 발걸음도 바뀌고 친구들 전화는 어색해져 만나면 할만 많지만 말머리 막히고 가족들 안 보는 마음을 태어나 혼자 어느 날도 갖고서 곳곳이 서봐도 다리는 떨리고 눈물 콧물 져준 베개 애들아 다시 거친 말 써줘 엄마 아빠 다시 장 소리해줘 누나야 다시 내 옷 빼서 가줘 난 일상의 괴로움이 그리웠어 바보가 될까봐 무서웠어 혼자 남겨진 게 무서웠어 엄마가 슬플까 봐 무서워서 열핍들을 방 안에 숨겼었어 콩어를 약으로 메꾸고 소리를 잃어버린 내가 쓰러져버렸던 초콕콩콩한 방위에 눈물이 아린되던 손이 닿지 않았던 날의 날 손이 닿지 않았던 날의 날 일으켜줬던 이들에게 감사를 감사나줬던 이들에게 사랑을 I'm calling for you I'm calling for you I'm calling for you I'm calling for you calling for you calling for you calling for you 내 주위에 남은 내 사람들 위에 내 주위에 아름다운 위압의 향이 돼 Oh God bless my f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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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어깨를 피라고 바라던 대로 다 하자고 힘들게 일하던 날들 다 뒤로 하고 선의 그늘에 쉬라고 희생의 작은 새싹이 꽃 피곤은 세상의 향기가 가득하게 내 소리가 어울릴 때 꿈꾸던 이들이 춤을 추게 매일 매일 구름이를 걷는 꿈을 꾸던 내가 우주를 향해 서길 Let go 숨을 쉴 때에 웅크리던 내가 가족들의 어깨 꽃을 피우고 사람들이 꿈을 꾸게 소리 키워줘 영혼들이 꿈을 꾸게 소리 키워줘 생명들이 꿈을 꾸게 소리 키워줘 희망들이 춤을 추게 소리 키워줘 내 걱정은 하지 말아요 저 맘 안 잔을 못 받아서 못 자라고 생각 말아요 저 맘 안 잔을 못 받아서 세상의 영혼을 맺히지마 그 맘에 속 날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예예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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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다 위압해 위임해 Oh God bless my fam, Oh God bless my fam Oh God bless my fam, Oh God bless my fam Oh God bless my fam Yeah, yeah, everybody put your hands up Yeah, yeah, everybody put your hands up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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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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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앞으로도 Johnny 다재다능한 Johnny 여전히 졸지 말아야 해 세상이 너무 어두워 눈이 감겨도 밝은 나를 그려가면 나는 눈을 떠야만은 이것뿐 나머지는 없을 뿐더러 사람들의 신선을 피해 몸에 낳고자 했던 거품의 영거북 Bam 마크라는 친구는 기사에서 마크거든요 아이돌 나온다 해서 처음에 아이돌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랩이라는 걸 솔직히 못할 줄 알았어요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보여주겠다고 나왔잖아요 자신 있었어요 Yeah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학생 예 예 예 예 The lines 가로 있어 가졌어 나 Touch your mind It's for when we make you new 난 난 You're on my new Bein' 난 난 어떤 일이 난 거야 You know who this Don't kill you See but But 난 어때 치워 Everybody says but No 가끔은 진짜 가로 Say stuck but Who 맨들어 주는 건 Very few sad but The truth 거침없이 swerve Look out the top blocks 그리고 난 burn When they had they burn 거가 못해 Learn they 돌아 한 역의 마이그라운드 없지 못해 넌 밥은 당한 달라 Ever since birth Yeah You know what's up 어덩 있어 Understand it 짜잔 안 하고 모두들 여기 왜 봤어 솔직히 We the future generation That's what I believe 생각해 봐도 대체 명찰해 단 이름들이 뭐지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상위권을 예상했었습니다 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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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름럼도 각지한테 3회 1회 무조건 들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이돌에 대한 약간 선입견이 있었어요 오늘 래퍼한 거 보고 반성도 했죠 그중에서도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연예인이구나 했는데 막상 랩 들어보니까 아 이분도 똑같은 우리랑 같은 랩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10대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길어봐야 1년 남았는데 멋있는 방법으로 그냥 힙합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19살 17살 18살 19살 제일 좋아하는 래퍼가 박하이아 시대 되게 잘하는 거야 매력도 실력이다 그렇지 제가 좋아하는 참가자가 딴 팀을 간다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죠 전쟁의 시작 제가 이제 급식들의 왕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안 맞아 카톡이야 이번 시즌은 우리 거다 여기서 눈을 맞으면 계약할 거예요 아마 김하원 어떻게 되는지 봤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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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베트다 이거 핀베트다 세는 게 나니까 주판에 고등학 풍 왓서 핀 한숨 수리네 어릴 적 미련 렛츠 고 재범아 에어오임즈 기억하죠 탐나세요? 재범이는 그냥 고등학교를 하나 만들어 난 회사 만들어야 돼 진짜 부모님들 허락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사람 만들겠습니다 그냥 바로 비트 주세요 마 라이프 아메르 맥스 어디니? 생각은 내게 대입해 다 пров encont노러 짓래 physicists 언제나 순수한 것 같고 욕망을 내돼내 십자가를 거꾸로 맨 내 앞에 맨 끼켜봐야 입으로 Amen Cross your wings 그게 간지라면서 종교적인 의미는 없네 OK 세 빠지게 돈 버는 엄마의 어깨 위에 짐을 덜어드려야 해 My lady 신이 계신다면 Mayday Mayday 안 들어도 밀레 자 커피 잔들어 건배 변하지 않은 성공에 대한 거부 나 전부 쓸어 담아 갈 거야 난 모두 내 코덕과 도탄 이해해야 해 이젠 리얼 래퍼에서 이름 빼야 해 너 너도 너 그리고 너도 예이 감사합니다! 버튼 눌러주세요! 아이돌이 나올 수도 있죠 아이돌 래퍼 평균은 딱히 없어요 나름 자기 노력대로 올라온 건데 아이돌 멤버에 있다고요? 어디 멤버래요? 어디 멤버래요? 자 다음 참가자는요 서울 공연에서 구의하는 마크입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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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NCT의 마크입니다 NCT에서 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6 Mnet ASEAN MUSIC HOUR 남자 신인상 NCT LITCH We'll try our best to learn and go. Thank you. 칭찬아 됐어 너 필요 없어 go to party Take it take it take it this is all unknown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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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스케줄 때를 제외하고 나서는 거의 이 모습입니다 차 안에서나 숙소에서나 바쁜 스케줄 속에서 준비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현미 응원할게 우리 엔시티 마크 파이팅 오프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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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실에서 막 가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모르겠어요 다 저 보긴 해 엔시티 다는 아니긴 했지만 다 보고 약간 그러다 진짜 다시 자기 할까 했던 것 같긴 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혹시 여기에 얼굴 아는 사람 있어요? 영빈. 영비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 영빈. 그럼 반대로 내리고 모르고 있었던 사람 손. 나머지는 다 알고 있었어요? 대기실의 분위기가 느낌이 일단 너무 달라고 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게 확실히 좀 더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학년 마크입니다. 고등래퍼의 프로그램 시작하는 걸 듣고 돌아오지 않은 고등학생 시절을 랩과 무대로 많이 하고 싶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비트 주세요. 고등래퍼에 참가한 선택이 후회되지 않는 선택일 거라고 저는 믿고요. 준비한 만큼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고도뿐입니다. 그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지민이의 동작의 프로그램 시작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지민이의 동작을 위해 이수린 이수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만 19세 이수린 그리고 홍원이가 숙회 있는 딕키즈쿨의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되게 원래 좋아하는 래퍼인데 딕키즈랑 크루 자체가 뭔가 이렇게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선두주자 같은 그런. 여기 인물들이 많이 사네요. 이쪽에. 미친놈같이 계속 그들의 많은과 다르게. 아벤 형식적인 페이버. 경인 동부지역은 몇 더 잘하는 친구도 같고 어벤져스 어벤져스 여기는. 이기주의적인 삶 나 말고 머리에 안 들어와. 딱 제가 좋아하고 찾고 있는 그런 스타일을 맡고 있습니다. 최고예요. 또 다른 흩어지는 혈전 그림 나올 것 같다. 마치 이기와 투파의 대결 같은. 소상자. 이기주의적인ucht 디키즈 크루 디키즈 크루 완전 하이클래스 저분들은 잘하니까 저 사람 밑이라도 합격만 하자 이 생각이죠 그냥 루다 막 블리더 바스티드 디키즈가 짱이죠 왜 이러지 진짜 지저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등래퍼 참가자분들 중에서 고등은 있는데 래퍼분들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우승이죠 고등래퍼에서는 무조건 우승이죠 고등래퍼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저희 팀의 양호흡 말고도 멋진 애들 진짜 많거든요 아마 그거 보일수록 온 거죠 한순환은 10대 모임 중에서 저희가 제일 쩔고 제일 멋있고 제일 잘해요 특별히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디키즈 크루 디키즈 디키즈요? 무서운 친구들 붙으려면 이제 칼을 갈아야죠 저희가 경쟁자라고요 걔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그냥 밑인 거예요 저희보다 저 그냥 우승하러 나왔습니다 우승 아니면 솔직히 의미 없습니다 정말 생각도 못했던 친구가 1위를 해버렸어요 그런 상황은 1%도 없을 것 같아요 저희 10대 나이 중에서 17년 현재 현전으로 제일 멋있는 애들만 모여있는 크루예요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중에 한 명의 양호흡을 이제 한 명 알고 있을 뿐이고 저희는 가만히 있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나왔어요 네 붙으세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가 이 이 서양은 300만원 중 200만원 뚝대 엄마 아파졌어 전판 팔렸어도 결국 내가 이겼어 전쟁 현찰 30장 나 총 박치 수표 알바모니 한 달로 넌 절대 꿈도 먹어 내가 생각하기에 인생이란 건 벚꽃 꼬라박고 꼬라박고 꼬라박다 보면 당첨 멋진 옷 입어야 돼 간지 내려면 거짓 같은 옷 버리고 난 이 남은 게 없어 저리들은 짜지고 Let me break the bang on me 홈런을 치러 가야 될 것 같아 메이저 감사합니다 영상을 하나씩 찾아보고 한 4개 정도의 자료를 봤는데 아 이 친구는 물건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전 서서 듣도록 할게요 예 형 피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양홍은 어떤 랩을 보여줄지 평소에 하던 걸 할까 아니면 다른 걸 할까 지금 홍헌이랑 같은 대표전 예선이라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고등 랩퍼에서 주인공이 못 되면 창피한 거죠 저 자신한테 주인공 되려고 나온 거니까 주인공이 돼야겠죠 예 예 예 아침에 떠있는 해의 색 내 마음대로 색칠해 어떤 색을 칠하지 고민 중 내 친구가 던졌네 오케이 맨 네가 고른 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보자 고 때론 범정 세계방에 꿈들이 막아도 너가 등 부수로 때려 호 호 난 멋진 래퍼가 되고 그 무대 위에 올랐지 표정엔 건방에 들었고 난 마실 거야 그녀들의 호흡까지 또 또 엄마가 문 두들기고 난 꿈에서 깨어났지 근데 요 요 꿈을 밤에만 꾸냐 멍청한 놈들 이런 거 몰랐지 Let's talk in the jazz vibe 넌 어떤 아침에 깨나 Let's talk in the jazz vibe 또 어제처럼 해 나 Let's talk in the jazz vibe 우린 필요에 많은 생각이 Let's talk in the jazz vibe 너의 어제와 다른 생각이 굿모닝 엄마 궁금해하지만 내가 오늘은 어디로 가는지 내 가는 길은 가르침 따윈 없으니 안 돼 God let me 버스 비죠 다른 아줌마들 나들과 다르니까 떠날래 머리로 Only one 괜찮아 맘에 안 드는 옷빛도 I wanna be a star 난 꼭 만들 수 없어 연결고리처럼 그래도 난 알아 When I fly 차라리 너네랑 달라서 괜찮아 안 돼요 지금 심사위원들 표정이 가장 밝아요 저도 일어나고 싶었지만 이미 일어나게 돼서 여태까지 참가자들보다 다른 레벨인 것 같아요 아예 감사합니다 아까도 이미 제가 굉장히 강하게 칭찬을 했는데 일부러 부담을 줬거든요 근데 압력을 받는 상황에 가사 한 톳이 안 틀리고 한 번도 쪼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 모습이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힙합이에요 이미 프로예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양헝원 씨의 엄청난 팬이고 감사합니다 스윙스가 굉장히 추파를 던지는 느낌인데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양헝원 씨는 스윙스보다 저랑 조금 더 성향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트 주세요 넘부터 이래서 인 excursus 있고 또 이래서 인도영 듣고 모 enemy 저렇게 아이들아 이래서 넥탈 한번 둬봅 스무사점이 돼 드디어 보이는 게 달라지네 세상 I just wanna write it all down to you 성인이래 타임 쟤가 방보다 무거워 젊어지게 될까봐 어느새 주변에서 많은 마음 완전히 됐고 결과를 보여줄 때가 됐잖아 내가 준비됐다는 말은 거지만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건 믿겨 자세 여기 물공만은 놔두고 갈게 무거웠던 마이크 맞아 여기 선을 줘 이 밤이니까 자시로 하신다 봄 아쉬운 일곱 밤을 더 좋아해 You know this feeling 쉽지 않지야 no better 차가운 시선 like all of you 괜찮아 누가 뭐래도 이제 넘어짜나 숨은 거개도 어려워도 화가 풍곤하고 싶어 매일 동생들의 밥을 사주고 싶어 기대실 수 있는 어깨가 되고 싶어 뒤딱가 지쳐 스테이 아파처럼 기를 알아주고 싶어 물론 언제가 대체 몰라도 더 접히 가야 한다면 어울렸어 겁이 나라만 여기 두고 갈게 만약 너도 위 느낌을 난다면 drop that I got this feeling I got this feeling I got this feeling I'm feeling the feeling 주국에 Place 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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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CK haunted 아카 이미 입을 박인 근데 평생 들 수는 없지 젊매 꿈만 꾸고 비담은 그건 안 매 정상의 끝이라도 I can't stop that Whip no fear 처음으로 마저 왔대 이게 방황이 아니란 걸 알게 후회를 하더라도 whipp은 다운해 One more time 이제 다시 나를 위해 잡댄 All I just feelin' One more time 에밤은 구멍에 질려 All this feelin' You feelin' I feelin' 금방이니까 자집어고 난 손 가봄 아쉬움이 고파울이 터져져 Drop on for you You know it's for me Whip no fear chocolate Drop em off for you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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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op on drop on Drop em off for you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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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생하셨습니다 10대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길어봐야 1년 남았는데 멋있는 방법으로 그냥 힙합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17살 17살 19살 제일 좋아하는 래퍼가 박하이아 시대 되게 잘하는 거야 매력도 실력이다 그렇지 제가 좋아하는 참가자가 딴 팀을 간다면 그때부터 이제의 시작이죠 전쟁의 시작 제가 이제 급식들의 왕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밤마다 카토가 이번 시즌은 우리 거다 여기서 눈을 맞으면 계약할 거예요 아마 기마원 어떻게 되는지 봤죠? 편거 쓱 похож 빔job 빙 매치다 이거 빅 매치다 렛츠 고 재범아 엘보 음식 개학하죠 팜 나세요? 재범이는 그냥 고등학교 하나 만들어 나는 회사 만들어야 돼 진짜 부모님들을 허락만 해주세요 저희가 사람 만들겠습니다